오랫불신 그러네.. 이거 테켄 크래쉬 리멤버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거 정말 재밌겠네요 이거 아 맵도 정말 좋네요 맵도 진짜 둘 다 좁은 맵이라 둘 다 한번 뜨면은 벽까지 그냥 가거든요 아 이 경기는 태켄 크래쉬 리멤버 매치네요 애니 스페셜 선수 대 지상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와구와 하단 손나라까지 두 번 썼어요 지상 선수 이미 말이 못 따라갈 정도로 경기가 너무 빨라요 데미지가 벌써 레이지가 켜지고요 애니 스페셜 선수 정말 빠릅니다 와 이거 폭주 기관차 마냥 공격이 홀도 정말 센 캐릭터인데 화랑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번 뜨면은 거의 끝나기 전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터널로 잘 긁어주고 아 정말 압박 장난 아니에요 두 선수 다 아 하단 잘 막았죠 선보 아 멀리 보내주는 걸로 택했습니다 3타 심리는 일부러 걸지 않았네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상단과 중단의 이즈인데 둘 다 이제 안 앉으면은 심리가 통하지 않아서 정말 상남자네요 저기서 분권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저기서 분권 옛날 폴이었으면 죽었을 핀데 아 분권 너무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한 긁어주고 팽이 정말 노련합니다 애니 스페셜 선수 폴 벌써 피가 없지만 같은 피죠 폴이기 때문에 왜 폴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폴이 아니라 예 이렇게 일단 먼저 가져갔습니다 애니 스페셜 선수가 같은 피가 아니게 되었어요 카운터를 하면 너무 아프죠 이 콤보 저까지라고 아 이게 상영돼서 그 콤보가 정말 아프죠 폴이 아니 평균 게임이 거의 10초 만에 끝나요 14초 만에 끝났습니다 아 정말 킹크리스 참가했던 선수들은 무섭네요 14초 만에 끝나다니 와 이거 하하하하하 아니 저 기술이 세게 때리려고 넣은건데 저 실수한거에요 지상님이 이게 시즌2때는 저게 맞는 콤보거든요 근데 시즌3가 되어서 실수하신건데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질풍 넣어서 재벽강시키고 그래도 콤보 실수 한번 있어도 와 하츠온파이얼 자연스럽게 나와버리게 되는 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경기 아니 그 둘 다 정말 잘하신건데 누가 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걸 떠나서 하 경기가 너무 시원시원했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정말 몇 경기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와